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3월에 초급낙장이 나왔죠.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시장이 무너져 버리는 초급낙장이 나왔습니다. 이때 동학개미들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었죠. 우량주부터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3월에 가장 어두운, 가장 겁나는 분위기를 샀으면 다 수익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조금 특이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큰일이 난걸까 아니면 또 한번 큰 기회가 오는걸까?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 볼 시기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언제 틀릴까?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쭉 잘 나가다가 3월에 코로나가 덮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거의 눈만 뜨면 하락하락하락,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정말로 바닥권까지 이렇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40선까지 내려왔었죠. 240선 정도면 올라가겠지 했지만 240선에서도 맞고 떨어지고 5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다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는 곧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밀고 내려갔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가 힘들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고 뭐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움직임이었죠. 웬만해서는 이 부분을 버티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LG화학 이런 성장주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하락을 주면서 지금 17%까지 떨어뜨려 버리는 아주 큰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서서히 서서히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정말로 우량주고 나발이고 뭐 필요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았죠.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거의 모든 주식이 한 몸처럼 차트만 놓고 보면 뭐가 뭔지 도저히 가려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지금 언론 쪽에서는 신문이나 이런 뉴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빠진다. 이거 이제 제대로 폭락장이 온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났었죠. 아주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때 매수를 이런 때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아주 아주 드뭅니다.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사람은 또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냥 손절을 쳐버리죠.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손절이신데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주로 많이 털리느냐 주로 이제 털리는 게 이럴 때 많이 틀립니다. 이제는 바닥이겠거니 이정도 빠졌으면 이정도까지 빠졌으면 더는 안 빠지겠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이렇게 쭉 내려갔죠. 이정도까지 이거는 좀 예를 들게 좀 흐르니까 이런걸 좀 보면 하이닉스 이렇게 본다면 240선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뭐 하락이 이정도면 이제 반등을 하겠지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럴 때 한 번 더 크게 후려치죠. 이럴 때 한 번 더 크게 후려치면 이럴 때 참고 참고 참았는데 이 막바지에 참지를 못합니다. 막바지에 참지 못하고 이런 장대 음봉 한번 쭉 가다가 보여주죠. 보여주면은 이럴 때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버티고 버티던 개인 투자자들이 겨우겨우 참고 버텨 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딱 발생을 해 버리면 참지를 못하죠. 이런 분위기로 쭉 가다가 자 이정도 참았다 참았다 그래도 뭐 성장은 주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요렇게 이제 17% 정도 이렇게 한 번 밀어 버렸죠. 여기서 얘는 다른 거 빠질 때보다 좀 덜 빠졌죠. 얘는 덜 빠진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다 밀었죠. 이렇게 밀어 버리면 아 이거 이제 정말 큰일 나는구나 이제 주식시장은 다 끝났다. 이제 재앙만이 남았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가 쏟아집니다. 이럴 때 이제 바닥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살짝 밀어 주죠. 한 번 더 살짝 밀어 주면은 이제 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배포가 좀 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포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이런 투자자들은 많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요런 이제는 좀 바닥을 잡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눌러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결국은 참다 참다가 매도를 해버리죠. 참다 참다가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그런 부분 상당히 비상식적인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지나가고 나면은 바닥이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 잡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하락을 엄청나게 해 내려왔는데 요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죠. 이제 큰일 났다. 제2의 서브프라임 그런 분위기였죠. 정말로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기아차가 뭐 2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4만6천원인데 2만원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만한 뭐 그런 회사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되고 다시 돌아서죠. 자 이렇게 보통 움직입니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매도를 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진다 싶으면 요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좀 지켜봤으면 좀 지켜보다가 요럴 때 사면 괜찮죠.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부노만한 비이성적인 그런 상태였죠.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크게 내려갈 때 요렇게 이제 가장 어두운 때 요런 시기에 가장 무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안 그래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힘든데 이럴 때 이제 완전히 기사들이 완전히 쏟아져 나오죠. 최고의 공포를 맛보게끔 이런 공포감이 한을 지르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리는 이렇게 좀 많이 늘었죠. 여기서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죠.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바닥이겠거니 했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만큼 빠졌으면 이제 올라가겠지. 이제 약간 바닥을 잡는 듯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단기에 거의 반토봉 났잖아. 이젠 올라가겠지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빼주죠. 10% 빠져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야말로 멘붕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못 견딥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계속 또 더 빠질까 더 빠질까 이런 학습이 되죠. 여기서도 이제 이정도면 올라가겠지 빠지고 올라가겠지 빠지고 올라가겠지 빠지고 올라가겠지 빠지고 올라가겠지 빠지겠지 이렇게 보는거죠.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감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지나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던거지 여기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가 바닥이었으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요렇게 올라서 진행이 되어버렸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바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이런 이 3월과 같은 이런 급락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어디에서 진행되냐 이 삼성전자나 기아차 이런거 보면 그런 3월에 급락장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지 않고 있죠. 자 기아차 현대차도 이런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진짜 딱 부탁할게 한 번만 더 주면은 내가 진짜 여기에서 몰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시 이런 기회가 오면 몰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면 또 이번에는 다를거야 이번에는 다르지 뭐 뭐 코로나 이런게 서브프라임 똑같아 달라 달라 안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와도 기회를 잡지 못하죠. 얘는 기회를 안 주죠. 안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은 이런 기회가 또 오고 있죠. 이런 기회가 또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이제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이런 마음을 바닥이 어딜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이거 이제 빠지면 계속 하염없이 빠진다. 이런 부분에 완전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빠지기만 빠지는구나. 얘는 이제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제약바이오는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죠. 지금은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빠진 겁니다. 고점대회에서는 지금 계속 빠져내려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지금 뭐 계속해서 빠져내려 와서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웬만한 종목들에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죠. 고점 요런거 보면은 고점이 거의 뭐 한 9만원 가까이 되죠. 8만 7천 원이니까 거의 9만원인데 지금 하나 둘 셋 한 4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는데 이런 회사들 보면은 본업이 뭔가 잘못되거나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약바였죠.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져내렸죠. 그럼 이렇게 빠져내려 오면은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하죠. 상당히 겁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겁이 상당히 많이 나죠.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겁이 나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조차 없다. 이런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 위축이 되는 겁니다. HLB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좀 부족한 이런 사람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빠지고 빠지고 눈만 뜨면 웨인이 팔고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이제는 겁이 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주가죠. 상당한 두려움이 완전히 시장을 뒤덮을 때 그럴 때 두려움의 벽을 타고 이제 슬슬 올라갈까 하면 한번 눌러주고 올라갈까 하면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가 간을 좀 보는 척 하다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가 이렇게 바닥을 잡는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죠. 보통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떠한 메이저 세력들이 그렇게 바닥을 잡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주로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 보통은 잡죠. 그러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느새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죠. 올라갔다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또 내리면 막 눌러 버리면 야 이거 다시 이제 내려가는가 보다.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지 이거는 다시 내려올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죠. 그런 마음이 들게 하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고 종목의 특성마다 좀 다르죠. 특성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잡고 납니다.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가장 빠르게 지금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가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온 섹터는 제약바이오죠. 그러나 이 제약바이오가 여건이 여기서 끝이 날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제2의 반도체 쪽으로 키우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거나 그거를 바이오는 안 돼 하고 캔슬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죠. 바이오는 성장산업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도 다시 그런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좀 관심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보통 올라갑니다. 근데 주로 지금 바이오 들의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와 있죠.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먼저 시도하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다시 한번 3월달에 이런 급락장 그런 분위기까지 전개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는 없겠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면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해 내려오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매수세가 들으면서 두려움의 벽을 타고 다시 방향을 위로 틀고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런 상황이죠. 사양산업이 아니고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양도세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같이 좀 밀려내려는 투심이 많이 억제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지난 3월달에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던 이런 종목들과 종목들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하락폭을 보면 이 정도까지 이런 수준까지 하락이 실제로 나타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꽤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을 보면 거의 한 40% 50%까지 내려간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반토막이면 50%인데 이때 3월달에 내려간 것도 보면 반토막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6만원에서 4만원이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니죠. 6만원에서 4만원까지 내려갔지만 어맘하게 많이 내려갔죠. 그러고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기아차 같은 이런 종목들은 4만원에서 2만원 정도 거의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러면 다음 파도는 어떻게 될 거냐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어느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나면 다시 올라서는 상승파동이 나타나겠죠.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사형산업이 아닌 성장산업 쪽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이렇게 계속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3월달이 어땠느냐 저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오면 나는 정말로 요런 시기에 내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겠지만 막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런 용기는 다 사라지죠. 지나고 나서 이런 다반지를 다 보고 나면 당연히 사지 이때 이때 집 팔고 논 팔아서 다 살 거야. 라고 하겠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에 닥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이게 어디까지 빠르지 못해. 바닥이 더 내려올 거야. 더 내려올 거야. 계속 더 내려올 거야. 계속 안태하면서 더 내려올 거야. 그런 두려움의 벽을 타고 어느새 올라가는 거죠. 지금의 제약바위 위치가 그 정도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위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락파동이 마무리되면 다시 상승파동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언제 이런 하락파동이 마무리될지 이게 관건이지만 결국은 여기서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가거나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결국은 큰 반등이 한 번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좀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